자 안쪽으로 들어가보겠습니다 좋은거 주세요 좋은거 좋은거 는 또 쓰레기요 안써 절대 안써 돈주고 쓰라 그래도 쓰기싫어 불가능하다 왜 불가능해요 우리한테는 아트레우스가 있으니까 저 그릇을 읽어주겠죠 아 방패가 좀 간지나 읽어줘 그래? 윈터부터 저게 봄인가? 이게 여름이네 콜 가을 낙엽 됐니? 시간이 돌아가는거야? 어떻게 되는거야? 아 내가 잘못했네 그럼 음? 저게 낙엽 아니에요? 어 어? 잠깐만 봄여름 가을 겨울 해야겠다 뭐야? 뭐야? 아 뭐 미치겠다 겨울 봄 여기 태양있니? 있네 아 아 그럼 여기서 가을 찾으면 되겠네 오른쪽에서 왼쪽이었나보다 오 예쁘다 뭐라고 적힌거야? 아 멋있다 우리 꼬맹이 닥터 스트레인지 되는거야 이제? 어? 히간 돌릴 수있나? 와 엣 어떻게 될지 어떻게 될지 내가 생각하는게 템폴 마지 바니의 어린이의 위험한 것들은 위험한 것들은 그 기능이 잠을 기울이지만 누워드 자신의 사랑은 유명한 것들은 이만 왜 불편했지 아 이만 불편한 시간을 눈과 눈을 낙지하게 흔들어 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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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후 그동안 꺼져 꺼져 클리어 별것도 아닌 놈들이 귀찮게 해 인내를 계속 잡고 있는거야? 어 뭐야 꺼져 꺼져 나도 꺼져 꺼져 나도 찢어져 되게 재밌는데요 되게 재밌는데요 꺼져 나이스 개꿀잼 죽음의 손길 과업 완료했대요 적을 기절시키고 잡으십쇼 100마리 했어 재밌는데 더 안나오냐? 완전 개꿀잼인데 이거 또 나오나오다 에이 악몽말고 재미없게 악몽은 재미가 없는데 그래 그래 내가 원한게 너이야 꺼져 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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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샤아 찢어버리고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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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찢고 죽인다 pous다음에 좀 Remove ㅋㅋㅋ 키 Conte 이 꼭 한번 써볼까 らい 뭐 트윙 transluc 짜전 에헤이 아구창 올라가자 저거 부셔야 돼 아들 그만 쓰고 부셔야 돼 더 나오나? 홀리쉣 아 진짜 숨는거 봐 안 숨었네 가자 아들 아 오랜만에 재밌게 놀았네요 개꿀 개꿀잼 뚝뚝한 사람이래 가리툴벗이나 이제 게임 중반부정도 온건가 생각보다 되게 보스전이 적네요 옛날에 비해 원투쓰리는 되게 많았던거 같은데 보스전이 다행히 네 야 이게 되네 배드 아이디어 먹을만한데요 아들님이 구호하는 거 보게 멋있어 야 미미르는 거의 1등석에서 이렇게 재미난 구경하네 좋겠다 야 아 진짜 이 눈은 다시 봐도 아 아 아래로 못 내려가는데 뭐지 이게 불안정해졌네요 마그니 마그니 와우에서 되게 많이 본 이름인데 마그니 브론즈비어드 원래 북유럽 신하이드나온앤인가 단단 가자 마그니 만나러 가자 또 올라가 지겨운데 또 올라가 풀빛 채우고 가죠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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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싸울 수 있네 아 둘 셋 넷 다섯 여섯 와 개꿀잼 막타 하이야 하이야 와 샤아 늦게 처음 잡아봐요 신나네 잡기는 처음 해봤어 저거 워크래프트3 비스트마스터 필살기 아닙니까? 아무리 봐도 그런데? 돌수염왕 어머니는 돌수염왕이 왕이라는 치고를 얻은건 단순히 아무도 뺏어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다 자신을 왕이라고 부를 만큼 오만하다면 그럴만한 능력이 있어야 하고 돌수염은 그렇게 해왔었다 싸움에서 저본 적이 없었다고 한다 지금까지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 회개를 했네요 사고나서 죽었으니까 그럼 저것들도 박살 날라나? 해볼까? 박살은 나네 오오오오 이건 다른 좋은거야 쐈쓰 죽여 빠샤 미안 그때가 끝났어 있네 표상 사나우나 뭐가 남을까요? 아 아 내가 싫어하는 놈들 잡고 빠샤 잡아 죽어 이 맛이지 개꿀잼 어 이게 또 지나갈 수 있었네요 울버 너무 싫어 싫은데 레벨이 비슷하면 음 뭐 할만하네요 오 이게 그 왕좌야? 오 미미르가 말하던 그 왕좌 그 왕좌 그 왕좌 그 왕좌 그 왕좌 그 왕좌 아 저 아래 저 돈이겠죠? 그래도 먹자 저게는 어떻게 들어가지? 돌아서 들어가나? 아 혹시? 아니겠죠? 그 왕좌 아예 안달라붙네 저것도 안되고 아니 게임 이미 중반군거 같은데 언제 열어 열게 해주냐 저거 나뭇까지도 아직 못녔는데 나뭇뿔인가 아 그 왕좌 그 왕좌 전북에서 역어 아 뭐 모두를 recogniz 고생 반바다 시설네 어딘 오디 어 이럴 그녀 핸드폰은 어떻게 싸우지? 아, 당연하죠. 맥뉴스가 강해요. 정말 강해요. 기대되는데요. 강화할게 없어 할 수 있는게 아 맞다 아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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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화냐 이렇게 오래걸리는거 아 아 아 아 아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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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갑시다 어? 마근이 또 마근이랑 싸울 수 있나? 아 어? 아닌가? 설마 이번 작품은 토르까지만 잡는거 아냐? 1편이 전쟁의 신, 아리스 잡고 끝났던 것처럼? 아 저거였네 다행이다 가시 덤불은 아니니까요 저거 그냥 나무뿌리지 그놈의 덤불도 빨리 좀 풀 수 있으면 좋겠는데 단단 이번 파트에서 마근이를 잡을 수 있을까? 아니면 다음 파트인가? 언제쯤 잡을 수 있을까? 끌 조각을 손에 넣기 어? 잠깐만 보스전인가? 오오 두놈이랑 같이 싸워야 돼 근데? 어? 뱃어브라이크가 보다 뭐지? 뭐지? 타올리 뱃어라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너 좀 있으면 스턴이다 알고 있지? 알고 있지? 아 뭐야 그냥 넉다운받 시키네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오딘이 뭐라고 하니?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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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놈을 다 죽을래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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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자식 방패 짰나 와 쒸 대 아 또 그거야? 와 엄마 욕을 해? 이런 개스 나 일단 좀 짱 났어 페이크를 한번 썼네 음 안 썩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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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그 짓이야 왜 또 그 짓이야? 런은 이걸로! 나이스! 막타가 안 쳐지네? 아 피해복 못했는데? 아 끝이야? 창녀? 오! 끌고... 아이디어! 나! 어떻게... 지 TIMOTE. 저 뿔! 든 지! 더욱더. 헐 피 났어 각혈, 각혈인 것 같은데요 이건 시크니스 히브로에에에에에에 아 아 아 아 아 로이 아 아 아 아 아 아 떨어지겠네 이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근데 둘 다 죽였어야 되는데 제대로 문제의 결과 트로피로 획득했습니다 마그니와 모디를 처치하십시오 모디는 못 죽였는데 마그니 토르의 아들 중 형 큰 칼을 들었고 번개의 힘을 쓸 수 있고 아주 못됐다 아버지가 죽였다 음 음 나올 때가 됐죠 얼어붙은 물꽃 레이프트 학굼 오 모디 토르의 아들 중 동생이고 답도 없는 인간이다 마그니와 마찬가지로 번개를 쓸 수 있고 철태와 방패를 쓴다 아버지가 마그니를 죽이자 달아났지만 마지막 마지막이란 생각은 들지 않는다 다시 만나면 죽일 것이다 우리 아들이 화가 많이 나갔어 무서워 죽였어야 됐네 진짜 응 알고 있어 아들 말투가 차가워졌어 무서워 되게 생각보다 약했어요 뭐랄까 되게 아쉬운 수준 싱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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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분해 충분해 그렇다면 여튼하임으로 여행을 가면 여튼하임으로 가면 너 어디에 가야해 왜? 오 이곳에 다 닫은 문을 봤어 그쪽에서 그 문을 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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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이렇게 하는구나 오오 오오 신기해 이소 그 문을 가면 그 문을 가면 그 문을 가면 영 Britt's 음 너네 아빠 짱이야 이거 타고 올라가는 건가? 저기엔 어떻게 들어가지? 얘기로 해서 가나 본데요? 아닌가? 아 CRN 봉인된 문이었네 C는 일단 저기있네요 자 R이랑 N을 찾으면 됩니다 올라가볼게요 아니 잠시만 올라가 다시 그치 있긴 있는 거겠지? 여기 아니 전혀 안 보여요 나 이런 거 생각보다 잘 찾는데 근데 못 찾겠어 찾았다 하나 저기있네요 다음 하나 남았는데? 음 N 어디에 있을까? 다시 올라가보자 다시 올라가보자 나 다시 올라가보자 나 여기 길은 알아 하네 그거봐 여긴 길은 알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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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하나만 찾으면 되니까 못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아들 아픈가봐 너 어떡해 아빠는 이걸 찾아야겠어 어 찾았다 N 빙하총매제 헬의 빙하조각 무한한 폭풍의 부적을 장식하는데 사용된다 아 장식을 강화하는데 은평 되게 만노루스같이 생겼어 어디? 어어 알고있어 알고있어 억전무아들 갈걸 신드리한테 강화 한번 하고 나가면 되죠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나? 다음번 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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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R2버전도 생겼네 R1버전 말고 자 요것도 둘다 찍어주고 찍어주자 쓰진 않지만 도끼 다 찍었어요 어 오 스킬 다 찍었어 이제 찍을게 없다 맞나? 야 근데 다 찍었는데 트로피 안줘? 보통은 주지 않나 이런거? 되게 좀 어색하네 뭔가 원래 줄텐데 흠 흠 아 원래 줄텐데가 아니라 보통은 줄텐데 하나 흠 헴 네 헤이 제가 깊이 웅 보다 네 흠 흠 이 히트 뭐 엔 사용자가 뭐 이게 흠 여기에 있네 좀 멀리 있다 좋은거 주세요 좋은거 주문 주나 아 쓰버럿 할거에요 괜찮지? 나쁘지 않아요 허허이 저건 안되겠지? 어 되네 나이스 여기였나 음 그냥 주는거네 그냥 영역에 가로우 나갑시다 뭐? 뭐? 누구야? 아직 좀 갈 길이 먼 건가? 금방 다음으로 갈 줄 알았는데 쇠사슬 내려줘 아들 다들 안 내려 죽고요? 왜 안 놔줘 아 아들이 저거 할 때 같이 못 놔? 장난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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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여기 바로 탈출할 줄 알았는데 저는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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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으로 돌아가서 다른 쪽 돌아다년둬겠죠 그리고 으 으 요렴거? 아 아닌데 요런거 오딘의 숨겨진 방 요런거 labels 되겠죠 이제 아무튼간에 타무르 파트 마무리시킬 아 아 아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